자, 5번이고요. 후, 괜찮나? 늦끄네요. 자, 위엘꺼 한번 찾아보세요. 뭐 있어요? 5번. 5번이라며? 5번. Unfortunately, 위엘꺼. 와일드, 중간에 와일드. 오렌트. 오렌트,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렌트 첫 번째 줄에. 자, 마지막에 밑을 줄은. 다시요. True Arise. 자, 처음부터 보면 처음에 의무보니까 소재. 소재. Unfortunately는 불행이동. 그래서, Forkishly나 Unfortunately는 앞에 내용과 내용이 바뀔 때 나와요. 대조. 와일드, 대조. True Arise는 뭔가 하기 위해서는 여기 D번. 이렇게 세정으로 됐고. 일단, Max 넣어봐야겠죠. 값에서 A에서 안 내리면은? 몇 번? 3번? 3번 재키고, 2번 B에서는? 2번 재키야. 그러면 1번을 일단 넣어보면 되겠네. 자, Max 하겠습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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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сie quarterback. 이 Learning에는 과거의 중요한 순간에 대한 기억을 그렇지 그것이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뭐 앞에 메모리 그 중요한 순간의 기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전에 중요한 순간에 영향을 미친데요 빨대 이거 중요한 순간에 기억이 있어 그 전에 기억이 있나봐요 그 전에 기억에 영향을 미친데요 기억이 그 전에 거에요 그 전에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단 느낌은 안 좋아 올라갈 볼 건데요 두 번째 올라갑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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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undo. Do, 그렇죠? 그냥 Do는 하가잖아. 한 거를 do, on, on, on. on 하면 돼요. 안 되돌리잖아. 했던 걸 되돌리는 거야. 네가 돌아가서, 과보로 돌아가는 거지? 돌아가서 damage done. on 물결 앞에 damage 와 잡아. 행해진 속내를, 이미 벌어진 손해를 네가 되돌릴 수가 있으면 멋지지 않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몇 년 동안에 주식을 하다가 망했으면 그러면 나는 그 정도를 다시 빼가는데 내가 다시 망하면 되겠다 그런 거로는 어떻게 했냐? 일단 소재는 나온 거죠? 밖으로 돌아가는 거니? CHEERING OK. 디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에스 통가능합니다. 에스 통가능. 이제 뒤에는 디우 한 거죠. 이제 뭐만큼 불만한 겁니다. 입니다. stopping a storm in new york. 뉴욕에서 일어나는 폭풍을 멈추게 하는 거야. 뭐 함으로써요. taking a butterfly net to Beijing. 자, butterfly net 나비체야 나비체. 나비체를 베이징으로 가족으로써 뉴욕에 있는 storm 을 멈추게 한대요. 고구마요. 고구마는 아메리카. 이 조선이고. 뉴욕에 있어요. 뉴욕에 있어요. 베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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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징에 있는 나비체를 갖고 와가지고 뉴욕에 있는 폭풍을 멈추게 이게 멀리서 뭔가 갖고 와가지고 여기 폭풍을 멈추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것만큼 불가능하다. 간단하게 디스 세번치고 디스 가리키는 게 약간 뭐? 되돌리는 거죠. 연결해야지. 디스 가리키는 원두야. 원두. 야,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되돌리는 건 불가능해. 되돌릴 수 있다. 아, 그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럼 밑에 거 연결해 보자. 밑에 거. 우리는 뭐 할 수 없다고 해? 되돌릴 수 없다 아니지? 어? 그 뭐? 중요한 순간의 기억을 되돌릴 수 없어. 옛날의 기억을 뭐 할 수 없는 거야? 자, keep or eliminate. 되돌릴 수 없는 거야. 빼버리는 거지. 빼버리는. 자, 좀 더 가 볼게. and the moment. the taboo. 현재는 그 때에 대한 각각의 중요한 순간들은 오케이. 모든 미래의 결정 순간 안에 영향을 하신 거예요. 오케이. 자, 이제 연결하겠습니다. 처음에 언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연결해. undo the damage done. 그렇게 할게요. undo damage done. 여기가 어디로 가야 돼? 되돌린다는 걸로 가야 돼. 되돌린다는. 어디가? 박스. 박스 두면 되잖아. 그렇지 않아? A용으로 가면 되지. undo and not. 할 수 없는 거야. 되돌릴 수가 없어. 과거의 기억은 지울 수가 없어. 자, 왜? 문제가 뭐가 있어요? 비 보세요. each critical moment. 각각의 중요한 순간은 이 순간은 중요한 순간이죠. 어디에 영향을 미치지? 어디에 영향을 미치지? 응, 그 다음. future decision point. 미래. 발전 시점에 영향을 미친다. 밑에다가 영향을 외쳐야 돼 각각은 미래잖아 미래 중요한 순간의 중간은 미래의 영신이야 그럼 이제 또 연결해야 돼 밑에꺼 Has an influence on 그게 뭐야? 증비문고에서 Affect가 되는거지 밑에 Because of it It가 위에 critical moment 이게 밑이지 미래 미래가 들어가면 돼 미래 빈까지 들어가는게 중요한 순간인데 미래 위에 future 여기 물결을 치고 future가 B로 가면 돼 future가 B로 가면 돼 거기 있어 그 이후에 그 이후에 Davos 몇번이 밑에 허락이 드러미 하늘 하루 그리스로 하늘 하나 마찬가지 여기 요 선생님 먼저 hin